사안은 사실 윤희보다 더한 부산 상여자다? 얘! 얘! 어? 나 상여자인가? 내가? 대게 물어 가자 이거 아닌가? 아 그거! 대게 물어 가자! 밥 먹자! 아 그것도 언니가 찍어줬잖아요 맞아 뭔 거 같아요? 이건 좀 그렇지 않나? 뭔가요? 아니지 않나? 이거 예솔 노예요 예솔 노 노 어? 아닌데? 저는 항상 언니가 나를 더 좋아한다고 느꼈었는데 어? 아닌데? 난 네가 날 더 좋아한다고 느꼈는데 아니요? 네 뭐라고요?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야 우리 같이 잡지 화보 찍는데 잘 잡았어요 나 언니가 먼저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? 그 왜 하필 너랑 나냐? 귀여운 이모티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? 근데 자세히 보면 언니가 더 좋아하기는 해요 아니거든? 그런 걸로 합시다